레인보우 야 상품이 돼지바 졸라 커 왕돼지 파라솔 보행기 칠인데 뽀로로 파라솔 이거 먹고 보틀 칠이고 좋은데이 인형 이거 먹어 뭐야 저거 새로 나온 기계이니까 한번 해본다 5천원만 내가 사장님 또 갔다 생각하고 해주시 로건스가 졸리나버리네 이씨 슛 힘좋습니다 오고 힘 안드INE 왕돼지 그으어 astronomy 우어잡 아...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1번 간다 아이씨 그톱링 날 받기 있는데 레인보우 플러스 레인보우 플러스 형이 뭐야 이거 다 안그러지잖아 어떻게냐고 야 걸렸다 저게 대박 와아 저거 걸렸었는데 옆에 와아 타이에 걸렸었는데 유튜방 나오는 줄 알았네 끝난거 아니지? 와 벌써 다 끝나가는데 한 번도 못 잡고 나뿌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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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바꿔볼 오케이 느낌온다 내가 볼 때 박스만 올리면 느낌온거 같은데 자 됐구요 박스만 잡으면 비비면 될거 같은데 비비면 될거 같은데 비비면 한번 가자 이거 한번 가자 이거 아 이거 안되나? 아 집까지 옮겨갈꺼운데 끝났었어 5천짜리 땡콩 올린게 아깝기때문에 이대로 갈수 없지 내가 이대로 포기할수오냐 오 Marshmallow 아 이번 내가 봤을 때 잡히기만 하면 들을수 있을거 같은데 오쪄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안에 돌려놨나요? 힘찬 완이형이 100개를~~ 아 완이형에 100개~~ 아 20회 협찬 감사합니다 아 안된다 이거 아 저거 때문에 돈 다 날리겠다 하지말자 그냥 여기에서는 박스 좀 잡기 힘드네요 이런게나 잡자 아이씨 그래도 2번 올린건 뽑아야지 2번이 근데 뭔가 봐야되겠다 아 2번 아 꽃이네 꽃이 좋지 아 근데 힘이 별로 없네 이거 어 이게 힘이 별로 없어 아 되게 낯긴가 이거 아이씨 잡지도 못하네 이거 와 이게 뭔가요 끝났나 5천원 아 꽃 한개 뽑고 갈래 했더만에 이씨 아 아 아 뭐한거 아닙니까 땅콩 잡지 멘토스 차 안 잡히는데 땅콩을 공략해야 되겠다 땅콩을 공략해야 되겠다 상품들이 상품들이 오른쪽으로 다 쏟아서 떨어지게끔 추적을 해낸 기계 같은데요 이렇게 새로 나온 기계일수록 추적이 세다는 것을 이렇게 새로 나온 기계일수록 추적이 세다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아 땅콩을 뽑고 진짜 이번에 만약에 뭐 안 밀리면 안해야 되겠다 이거 거의 마우처럼 꿇아박았는데 꿇아박았어 꿇아박았어 이번쪽에는 야 떨어지질 않네 멘토스 멘토스 달랑 한개 아 힘 졸라 없네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오 이번쪽이다 아 이번은 꿈 아 인형 한개를 아 인형은 필요 없는데요 오 쌍다리에끼 아 우에스 나왔버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2번 빼고 다 나오네 이번은 왜 꼼짝도 안하노 보트 뽑고 갈라 했는데 아 아 이거 땅진거 통 튕기네 옆으로 다 센다 옆으로 다 센다 옆으로 다 센다 아 마지막인데 이거 질입니다 닭 한 마리 뽑았다 꼬꼬 아 이거 진짜 아 기분 안 밀리는데 어떡하지 2만원 째 들어가야되나 꼬투를 뽑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올릴만한게 많이 없긴 하다 아 오 이거 내렸다 아 이거 내렸다 이거 그렇다 쉬운다 이제 느낌이 이제 딱 느낌이 오네 그렇지 제대로 된 느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 땅진한거 오십니다 가봐야되는데 땅진게 아이고 지금 아씨 신물 잡지 야 옆으로 다 센다 땅콩 커피 땅콩 이거 오케이 아 오른쪽으로 다 센다 이게 신수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쇠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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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다 떨어지게 돼있어 이렇게 침을 안추자고 반이 돋는만큼은 뽑게 해줘야되는데 이쁘면 죽겠습니다 이거 옆으로 다 세면 뭐 뭐 뽑으란 말인겨 또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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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을게 없는데 호도라디오 하나요 지렸다 네 호도라디오 지렸다 아 몇개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몇개가 아쉽습니다 땅콩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안되네요 박스를 만들어지던데 박스가 무거워가지고 4번이 뭐야 일단 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좋다 이번 이제 얼마 안남았다 밀어봐라 한개씩 한개씩 밀어봐라 아 턱 때문에 안나옵니다 옆으로 다 셉니다 어 아 치어 이해해야되는데 이거 다 셉니다 이 것만 뽑으면 돼 항상 상관없다 오늘 이거 뽑고 이 기계는 안해야 돼 이게 주작 기계이기 때문에 와 10만원은 끝났다 와 와 아 날랑 3개 뽑고 망했습니다 이미 한번 올 때마다 지금 4천원씩 손해보고 있다 이번 때면 이번이라도 뽑고 가야 손해가 조금 약간 줄어들지 못 뽑고 가면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손해를 좀 메꾸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찾지 않아 잡을 게 없는데 노란색 멘트에서 잡을 게 없네 짠 짠 짠 안돼 그렇게 잘 오면 한번은 무거워서 안될 것 같고 잡을 게 없네 이거 밑에 땅콩 이거 토끼 뒤에 잘 안보이는데 이거 잡을 게 없네 이거 잡을 게 없네 오우 오우 지렸습니다 아 아 싫을 뻔했는데 이거 1,000원에 한 판인가 이거 5,000원인데 6회밖에 안 남았지? 응? 5,000원에 5,000원에 몇 판에야 정상이 5,000원에 멘토스를 뽑아서 올려야 되는데 없다 아 이번 조금만 올려야 되는데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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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보트 뽑고 가야 됩니다 보트 아이씨 아이씨 보트 오오오오오 타들이 꺼졌다 아이씨 자 이번 탑 위에 올라왔구요 자 이번 탑 위에 올라왔다 잡을 게 많이 없는데 2회 남았네 멘토스 가자 멘토스 가자 오케이 에이 빠지 가서 한번 한번 보트 한번 해볼까 아 다시 마지막 이거 아 왜 이렇게 빨끈하나 그렇지 천째로 해야 되겠다 천째로 뽑아야지 이거 잡자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잡았다이 응 자 이번 쪽 밀어봐라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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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밀리냐 또 들었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나간거 같은데 땅콩 들어가지고 아... 이번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뭐고 왜 그러나 좋네 이게 왜 진짜 두꺼운데 속도가 오지게 빠르네 아 이거 잡을 수 있겠네 이거 흑방 조금만 옆으로 가면 좋을텐데 안갔다 더이상 아이씨 가자 으악 아이씨 마지막이다 이거 5,000원 넣을걸 그랬나 1,000원짜리 하다보면 뽑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 이번엔 거의 다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엔 거의 다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잘되갔다 그렇다 끝내자 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만 넣을뻔 했는데요 아이씨 아이씨 이왕이면 뭐라도 떨어지자 껌이라도 껌 껌 껌 껌 껌 껌 껌 마지막이다 이거 자 껌 껌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한칸만 밀어주고 끝내자 한칸만 밀어주고 끝내자 주작 아닙니까 아 근데 천원만 넣으면 껌 나올거 같은데 맞지 맞지 딱 저기 떨어지면서 딱 떨어지면서 딱 떨어지면서 하아 바로 꺼지는거는 좀 약간 야박하다 근데 잡아도 될 생각 안하니 쏟히지 말자 이 기계의 주자이기 때문에 이 뽑은것도 지금 용합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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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맞는 것 같은데 삼맞는 것 같은데 삼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열쇠 어디있노 저 안에 있노 열쇠 졸라카네 이거 오른손을 뽑아야 될 것 같아 휴 휴 휴 야 이거 열쇠 느끼도 힘들어 뭐꼬 이거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안에 있는데 이게 열쇠가 저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노 내 손이 뚱뚱해서 안 들어가는데요 안됩니다 열쇠를 길게 만들어주던가요 와 추락 오줌이라 진짜 이거 어떻게 담그니까 꼭 끝나서도 열받네 잠깐 뭘 이렇게 가나 어 이거 2번 아이가 왜 안되나 이 기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나는 게 맞다 뽑고도 일반 모르 아이시 모르 가방 드레이네 가방 꺼내자 이거 그냥 다 넣어야겠다 꺼내자 형상식이네 이거 형상식이 감사합니다.